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투표 당일인 오늘 7시 현재 투표율은 51.9%를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54.4%, 부산이 49.4%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우편투표가 합산된 수치인데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를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투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러나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지금 서초 그리고 강남 송파, 강남 3구가 높은 투표를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보수 성량이 강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높은 투표를 보였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2번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로부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이 투표를 보였던 검천구, 중남구, 관악구는 비교적 낮은 투표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서초구가 59.8%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57%였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57%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검천구가 48.5% 그리고 중남구가 50.2% 관악구가 5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전통적으로 여당, 현재의 여당이 지지율이 높은 지역, 여당 지역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은 이번에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야당, 야당표가 많이 놓았던 강남 지역의 경우는 지금 투표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야권표가 많이 결집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지역에 오세훈 후보의 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 마감이 오후 6시로 공휴일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각각 60.2%와 66.2%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50%가 넘는 서울의 51%입니다. 광역다치단체장 재보궐선거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51%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서 59.8% 거의 서초구가 지금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 이후에는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와서 투표하는 곳이 많아서 지금 7시와 8시까지니까 지금 7시 40분 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지역의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4.7 서울 부산지방 서울 부산지역 보궐선거 투표 당일인 오늘 7시 현재 투표율이 51.9% 서울 54.4% 부산이 49.4%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자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원의 총동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당직자와 보좌관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SNS와 문자, 피케 등을 통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행법에 따르면은 투표 당일 일반 유권자는 문자와 SNS를 통해서 지금 투표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SNS 방법을 통해서 주변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군요. 특정 문자와 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문자의 경우 대량 발송을 통한 지지 호소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대량 발송. 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주변인에게 투표를 독려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을 많이 강세를 보이던 지역에서는 지금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의 강세가 보인 강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투표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고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표가 훨씬 많았고 지금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세훈 후보보다 적극적으로 투수를 하겠다 또는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 하는 비율이 좀 낮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야권표들이 결집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확정 폭증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폭등 여기에 따르는 세제 각종 세금, 종소세 그리고 부동산 보유 세금이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많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실패를 직접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강남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결집을 해서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형태로서는 아주 비상이 걸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지금 국민의힘 쪽이 아주 유리하다라는 판정이 나왔고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유리하다. 과거에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진보세략들에 한해서 투표율이 높으면 여기가 유의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특징이 20, 30 세대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리고 내로남불, 윗선, 불공정, 특권 반칙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망을 한 젊은이들이 지금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고 있고 이미 사진의 여론조사에서도 20, 30 세대들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SNS, 전화, 피켓, 문자를 통해서 지금 총동원력이 내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다시 하라고 독려하는 이렇게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막판까지 최후의 1인까지 모두가 투표를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투표율로 보면 국민의힘이 아주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재보궐선거인데 서울에 보면 51%, 7시 기준으로 51%를 돌파해서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나 서초, 강남 이런 지역의 송파 이 지역에 대한 투표율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투표 결과가 이제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8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내용을 갖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